돌아섰고요. 스루패스에 소나연 빨라요. 소나연 넘어졌는데요. 페널티킥이죠. 지금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권혜미 골키퍼와 소나연 선수가 두 선수 모두 너무나 크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은 소나연 선수의 스피드가 빛을 한번 발휘했던 상황인데 지금 김현주 선수의 발에 먼저 걸렸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권혜미 선수가 얼굴 쪽에 또 통증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 너무나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임희영 감독이 너무나 아쉬움을 크게 표하고 있습니다. 주심에게 또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신상우 감독은 우선 상황을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무리한 스루패스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소나연 선수가 권혜미 골키퍼와 김현주 선수 사이로 굉장히 빠르게 침투를 하면서 발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심은 대기심과 부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우선 창경, 소나연 선수는 괜찮다는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또 소나연 선수의 볼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리고 지도자, 모든 팀 어느 부분에서 아쉬움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역시나 중요한 것은 두 선수 모두 부상이 아니라는 것에 조금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소나연 선수는 통증이 약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경기를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시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단 두 선수 모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심과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나눴고요. 자, 주심이 뭔가 휘스를 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상황을 조금 정리하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아, 지금은 실수를 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판정이 번복이 되나요? 자, 부심과 또 한 번의 이야기를 나눴던 주심 본인도 뭔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페널티킥이 취소가 될 것 같자 신상우 감독이 일어섰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벤치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드랍볼로 경기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보이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